복장이 문제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DJ 소다 씨, 일본의 한 음악 공연장에서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 아이고 참, 관련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매일같이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댓글이 막 난무하니까 소다 씨가 직접 또 입장을 내놨던데 좀 가슴 아픈 개인사도 또 털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복장과 성범죄 피해는 절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문제 삼아서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 방식은 매우 편파적이고 이런 어떤 성범죄의 원인은 섹시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 때 강도에게 성폭행을 겪었다, 이런 피해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한국의 한 페스티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DJ 소다 씨는 이제는 성범죄 피해를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걸 무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인 반응이에요. 가해온 저런 범죄가 나면, 아유 그러길래 그냥 누가 옷을 저렇게 입으라 그랬어, 뭐 이런 거. 피해자 책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주의도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고, 피해자 책임 아닙니다. 저 잘못 성적인 어떤 추행을 하는 자들의 잘못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이 주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